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역시 여성행복 365장 진화회에 이어서 115쪽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요. 생활을 예술화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사람들의 나쁜 점을 생각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겁내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사람의 실상을 보고 예배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뭔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일을 한 가지 이상 실행하고 활짝 웃고 사랑이 듬뿍 실린 말을 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경멸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베푼 것이 당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우선 여기까지 읽어보죠. 할 일이 많네요. 그렇죠?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게 사람에게 도움이 될 일을 한 가지 이상 실행하라 그러셨는데 내일도 바쁜데 누구를 지금 내가 도와줄 처지가 안 됩니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앞서는 시간에 읽어드렸던 생명실상 7권에 보면요. 친절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소제목에 보면 어느 나라의 왕자의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아주 부유한 나라의 왕자가 말하자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하면 왕자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다 해봤지만 좀처럼 왕자는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때 온 나라의 말하자면 방 같은 거를 써붙여요. 이 왕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포상을 내리겠다라고 말이죠. 그때 온 날 하루는 그 무슨 마술사 비슷한 사람이 찾아와서 제가 왕자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왕자를 데리고 잠깐 제가 얘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어떤 방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흰 백지에다가 그것도 하얀 물감으로 글씨를 써서 이것을 주면서 이것을 제가 가고 난 다음에 밑에 촛불을 켜서 그 글씨를 비춰보시면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왕자님이 실행을 하시면 반드시 기뻐지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떠나고 왕자는 시킨 대로 촛불을 켜서 촛불 밑에 비춰서 그 하얀 물감으로 쓴 글씨를 비춰봤더니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한 번은 누군가에게 친절히 하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거와 똑같죠. 뭔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일을 한 가지 이상 실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왕자는 그때 무릎을 쳤습니다. 과연 이거였구나. 그 일을 실행했을 때 왕자는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실천을 해보면 여러분들 다 느끼실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됐다는 그 기쁨이,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되돌아옵니다. 당신이 베푼 것이 자기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마음공부라고 할까 진리의 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타일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와 내가 곧 하나다. 생명의 깊은 세계에 있어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이다. 전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또는 법신부리라고 할까? 또 저희들은 대생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영적인 전체 생명의 세계에 있어서는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곧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를 마음 아프게 하면요. 자기가 또 마음이 아파지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예 나는 괜찮아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러지만 사실은 그의 영혼은 상처를 입거든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뭔가 달랠 더 강력한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이렇게 수리나 이런 쪽으로 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진실한 행복은 결국은 상대를 기쁘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 한번 이런 글을 통해서 또 마음에 새기면서 다음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때에도 흥분해서 마음의 평정을 이뤄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의 일은 자기의 마음이 어느 정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 요즘 많으시잖아요. 그런 단순한 게임 하시지 말고 인생의 게임을 하십시오. 매일 마주치는 상황 상황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럴 때에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지금 나는 몇 점을 받았을까? 신께서 보시자면 나를 지금 몇 점이라고 평가를 하실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 다음에는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상황 상황에 임해보시면 굳이 따로 시간을 내서 수행을 하는 그런 수행보다도 더 즐거운 수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임이 마음의 평정에 극치에 달하기 위한 길이라고 할 때 길이라고 하는 건 도죠. 그 도라고 할 때 검의 기량이 검도가 되고 몸의 기량이 유도가 되고 무력이 무도가 되고 습자가 서도가 되고 꽃꽂이가 화도가 되고 차를 마시는 것이 다도가 된다. 도에만 사는 자는 종교한 자다 그랬습니다. 생활생활이 결국은 우리는 돌을 닦고 있는 겁니다. 뭔가 산속에 틀어박혀서 혼자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이 돌을 닦는 게 아니라 생활생활 순간순간이 돌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방탕한 자식이 돼서 현상의 환상의 세계를 가난한 생각을 하며 방황하게 된다. 성서에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등불을 높이들어 당신이 가는 길을 비추고 나아가라. 인생은 인간 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실상의 성지, 성스러운 그런 경지죠. 실상의 성지에 도달하기 위한 술래의 길이다. 꼭 어디 술래길을 떠나시는 것보다도 인생 자체가 실상의 성지에 도달하는 술래의 길이라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루하루가 술래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활을 예술화하라라고 대목을 붙이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의 아티스트가 되셔서 마음껏 성지에 도달하는 술래의 길을 멋지고 희망차고 보람있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